됐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평화를 기원할 수 있어서 더욱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인생의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열심히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심 걱정 없이 갈등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면서 손에 마음에 남겨두는 흔적인들 사랑일 바라면서 최유나의 별난 사람 청료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좋은 행위였고요. 수은 날씨에 끝까지 안겨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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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멈춰 놓지도 않은 전화번호를 한글스에서 들으면서 나 몰래 없을라 그러신 말 사랑하며 사랑한다고 살아보고 싶다고 쉽게 말해 주는 것을 너는 어떻게 멈추면 싫었니까 내 마음 편하려면 어쩔 싫어 너는 어떻게 멈추면 싫어 나는 어떻게 멈추면 다 나 자신의 옷을 그린 방식 나는 자신의 옷을 그린 것